와 미쳤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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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 미 미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심천잡스에요 오늘 가지고 온 이 제품은 바로 어마어마 무시하게 밝은 빵 플래시 되겠습니다 여기 버튼 보이죠 여기 충전하는데 있구요 꼽으시면 충전되고 그리고 여기서 버튼을 누르면 이제 빛이 나옵니다 빵 자 이렇게 나오구요 또 누르면 약간씩 약해졌다가 깜빡 깜빡이 됐다가 그리고 또 누르면 이렇게 내 차를 고쳐야 돼 어두운데 뭐 해야 돼 고쳐야 돼 하면 이렇게 하시면 되구요 그리고 또 한번 눌러보죠 그러면 빛이 또 달라지고 이렇게 빨강빨강한 빛이 나오기도 하고 여러가지 모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전거 타시는 분들한테도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좋은 점이 뭐가 있느냐 여기 보시면 이런데 막 쇠부치들 있잖아요 딱 붙여 놓으면 이렇게 그냥 붙는 겁니다 와우 보셨죠 강직도가 아주 끝내줍니다 짱이야 마치 남자의 자존심 라이트 플래시 하나씩은 꼭 있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잘 쓰시길 바래요 오игр귀여요 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